어떻게든 빼고 간다 어떻게든 빼고 가겠어 얼굴 뵈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투씨 여기가? 네 고기가 물이 안내려갖고 안 돼요 근데 괜찮은데 네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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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세요 무릎 대단한 버전 역시 형 고춧가루 사이기 시작합니다. 사이기도 하고 검정차는 작기를 시작합니다. 포장 fog 위치에서 파이 다르기 선생님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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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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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그걸 떠나서 아래층 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은 그냥 안 되면... 어떻게 관리소에다 얘기를 하시던지... 아래층에다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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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로 오 tackle 잠시 차에도 갔다올게요 저거 오늘 온김에 뭐래도 한번 넣어서 여기 돌하고 물티슈가 뭐가 있긴 있네 4시간 보니까 이쪽에 넣어보니까 저기 들어갈만한 호수가 뭐가 있나봐 집게를 빨라 들고 집게랑 빼부터 빼고 반을 낚싯반을 빼먹고 집게 그 다음에 돌리고 오늘 내가 빼고 간다 빼고 간다 빼고 가 아래치만 가면 끝나면 돼 출장비 왕창 받아봐야 되겄어요 나를 고생을 한참 시키네 오늘의 부담을 낚싯받고 또 다른 장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feito의 부담을 낚싯받고 다이어트에 가고 다이어트에 가고 다이어트에 가고 다이어트에 가고 있으니 더이어트에 가고 다시 타이어트에 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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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화하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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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